너무 편하게 왔네요, 이제. 오, 계신 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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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차려입고 싶죠? 안녕하세요. 서보세요. 아니, 근데 워낙 잘 써야 해서. 갑자기 더. 7분밖에 안 줬는데. 되게 귀여운 시간이잖아요, 7분입니다. 이야기를 할 때 되게 큰 바디랭귀지와 다양한 리듬 변화들, 재치 있는 말투들, 이런 제스처들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 되게 평범한 일상도 재미있게 만드는 이런 어떤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. 와, 진짜 계속 이렇게 막 환기가 되는. 혼자 계속 꽁트를 찍고 계시네. 권혁수 임가님의 나존심이 잘 드러나는 바디랭귀지가 있었어요. 보통 우리가 엄지를 올리진 않거든요. 우리가 최고할 때 이렇게 엄지를 올리잖아요. 권혁수 임가님은 계속 엄지가 올라가죠. 체인저라는 단어로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예측불가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